1. 1. 2. 3. 2. 3. 안 맞아? 에헤. 2. 3. 2. 3. 음.. 그치다 트랑스다. 키고엘나? 슈퍼타임 마신이야. 필요한 부스트 노세소와 간이료? 이거는.. 자마스가.. 자마스가.. 3. 네메 안되면.. 그러면은 심판이네요 과연 우리의 자마스는 3렙이 될 것인가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은 3렙이 가능 근데 왠지 2렙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랭크가 많은 판이잖아요 이럴때 그냥 2렙에 유지를 하면은 게임이 끝나 결국에는 안되거든 개인의 꺼겨야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안되갖고 뭔데 그래도 다른 레이더들은 어찌저찌 드래곤볼을 모으거나 슈퍼 트랜스벌로 하면 되는데 얘는 그런 것조차 못하게 하니까 왜 이런 레이더를 만들라 이런 레이더는 없어져버려 이거 기동기다 아 뭐 날라갔네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으 bum 거 해urm sama 룰룰루 이럴 때 딜을 설치 했으면 좋았는데 땡큐 딴 곳 어그로 끌 때 딴 곳을 설치하는 게 진짜 좋아요 이럴 때 B 설치하면 좋죠 또 다른데 갔으니까 근데 그게 안될 것 같아 실수 우리 편 죽일 때가 됐는데 이게 전신도 너무 많이 뺐네요 갔다고 생각했지만 안갈거야 전신도 너무 많이 뺐어요 훗 훗 안 맞아 헬 런 꺅 꺅 꺅 꺅 꺅 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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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탕구 설치만 하면은 게임 끝났어 그냥 설.. 아이 그 변신하고 그냥 설치해 아이 그냥 설치하면 되지 그거를 왜.. 왜 내빼는 거야? 나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아 그냥 변신했으면 설치하면 되잖아 어? 여보려고? 마쓰이! 다리가 야와라다! 모시 쿠션에 가면 주의분 주의시대 고도시대 그리 미치다소 닝냄 일쑤시대 미아로 훗! 훗! 음 안맞아? 훗! 수고! 고공아 왜 안맞을까? 안맞은지 좀 이해하니? 뭐를 좀 설치를 해야되는데 어? 뭐올거니 설마? 뭐올거니 와 그걸먹네 아.. 스파르소가 없애네 스파르소가 없애네 지금 여기 슈퍼 트랜스볼을 이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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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디? 아.. 스파르소 스파르소가 없애네 이끌어 今そちらに補給物資を送り、有効に使ってくれ。 補給物資を送り、補給物資を送ってくれ。 補給物資を送り、補給物資を送り、補給物資を送ってくれ。 補給物資を送り、補給物資を送り、補給物資を送ってくれ。 補給物資を送り、補給物資を送ってくれ。 補給物資を送ってくれ。補給物資を送ってくれ。 모르는건가 너의 차례는 이미 끝났다구 오르는건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자마스 필살기 쉽게 피할 수 있어요 여롭게 피하시면 됩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죠